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기계 분야 5개 기관은 지난 11일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2011기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. 특허청 조사에 의하면 올 3분기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가 9만 10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.1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코트라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2012 지방중기 해외시장진출설명회를 개최합니다.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지방주민의 41.4%가 지난 1년간 수도권에서의 소비지출이나 소비 목적 송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